2일 기준 인천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93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세부 지역별로 보면 서구에서 193명, 부평구에서 170명, 남동구에서 161명 등이 추가로 감염됐습니다. 사망자는 2명이 늘어 코로나19로 인한 누적 사망자 수는 1850명입니다. 1일 18시 기준 인천의 감염병 전담병상 가동률은 5.4%, 준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10.5%를 보이고 있습니다. 2일 기준 인천의 감염병 전담병상 가동률은 10.5%를 보이고 있습니다.